임성희 하asa 성원, 성부, 신라, 이훈이 공원, 신부, 양후련녀는 일가친척과 소중한 지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함께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혼인의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변화에 생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맹세의 징후인 예불을 도와낼 수사가 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서로 마주와 주시겠고요. 먼저 신나님께서 신부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신부님의 손에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신나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손에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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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